이 아이를 챙겨놨는데 여학생인데 주민들 때 수준비로서 하반인데 들어오자마자 철파로 엎어서 주무셔요. 여학생이 뭐 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알고보니 삐죄이야 요즘 잘난한 날이면 삐죄이야 아프리카 TV에서 서열이 천등까지 갔다올 때 천등이 꽤 되는 건가 그럼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 검색을 해봤더니 짚짚이 부러운 놀이 같은 거야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뭐냐 이 아이가 잘하는 것과 세상과 연결시켜 놓으면 그 역할이야 재빨리 프로젝트 야 너 영어 단어를 읽어봐라 그래서 얘가 그 바쁘신 나중에 바쁘신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줘서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 마인크래프트 이걸 보면 마인크래프트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어요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사람들은 이 하나하나가 작품인거지 그러니까 제발 이제 가르친다니 아이들을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빨리 봐서 아이들과 아이는 어떻게 채워놔 특히 그 아이들의 강점 얘는 마인크래프트가 강점 어떤 애들 몸이 강점이야 그런 애들은 또 몸으로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강점 또는 아이는 머리가 이를 좀 더 잘 안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